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마인드 코치 김종환입니다. 자, 여러분. 저번주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심리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직업을 가지면서 제가 참 여기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지금 현재 강의를 하면서 저는 또 강의하기 전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기질 같은 거죠. 그런데 기질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주제는요. 어떤 상황이 와도 널 싫어하지 마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문구가 어디서 제가 나왔냐면 저는 지금까지도 계속 다이어트는 해요. 맨날 실패하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다이어트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 정말 그 중에 가장 좋은 문구를 적은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다. 뭐 야채를 아니면 닭가슴살을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를 싫어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험생활 우리 여러분 기간 동안 학생들하고 정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얘기 진짜 많이 나와요. 열심히 하다가요. 모의고사 딱 쳤어요. 모의고사 딱 쳤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했죠? 그때 자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그러면서 싫어하는 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날 다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까요? 내려놔요. 내려놓는 시간이 계속 점점 진행됩니다. 진행되면 될수록 더욱더 빠져나오기 쉬울까요? 아니면 더욱더 그곳에 머무르기 쉬울까요? 안 돌아와요. 싫어하지 않는 거죠. 싫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이제 또 제 학창시절 잘 말씀드리면 저는 제 학창시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중학교 때는 제가 제 성격이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한테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서 항상 그때는 어떤 생각하죠?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에게만 항상 내가 시선을 신경 쓰는 겁니다. 시선을 신경 쓰다 보니 결국 그들이 날 괴롭히면서 나는 외부 요인에 대한 상처와 외부 요인에 대한 탓만 했었어요. 그들만 없다면 그들만 없다면 그들만 없다면 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다니고 그들을 보일까 말까 항상 마음 졸여 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 순간에 피할까? 회피의 근성만 3년 동안 저는 키웠습니다. 솔직히. 변한 게 없죠. 그리고 조금 변했어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 주한교 때처럼 또 상처받을까 봐. 그들에게 그런 척, 좋은 사람인 척, 척척척만 해왔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였죠. 변한 게 없었죠. 그렇게 저는 학창시절을 보냈죠. 그러다 보니 내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했었어요. 주한교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폭행을 당했잖아요. 그 괴롭힘 중에 센 걸 얘기해 볼게요. 폭행을 당했으면요. 내가 강해지면 돼요. 격투기 도장을 가든지 건트 도장을 가든지 뭔가 무술을 미어서 내가 좀 더 강해지면 그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싫어하다 보니 나에 대해서 문제를 찾지 못해요. 마치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걸 무서워한대요. 회피하는 거죠. 점점 살이 찌듯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 순간 자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속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결국 다른 방법을 썼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고등학교 때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놀라겠다. 어 좋아지더라. 좋았던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너는 너 스스로 뭐가 변했니? 없대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험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 놓여진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는요. 타인에게서 상황에 대해서 모든 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실제 A 때문에 힘들어요. B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A를 바꾸기 쉬울까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쉬울까요? 맞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기 쉽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마음이 제가 이 얘기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싫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신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 말은 쉬운데? 맞아요. 말은 쉬워요. 쉬운 것을 하십시오. 말이라도 계속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카지노에 보면 제가 이제 매년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카지노에 보면 세 가지가 없어요. 아는 분 아실 겁니다. 뭐가 없죠? 첫 번째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왜 없을까요? 맞아요. 밖에 변화되는 과정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 거기에 중독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시계가 없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가는지 모른 상태라면 내가 변화되는 그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꿔야 될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지금 수험생 어 내가 이번에 수능 치는구나 아니까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어 언제 수능인지 라고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거울이 없어요. 와 이게 무서운 거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내가 내 모습 얼마나 싫은지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그냥 내 관점에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로밖에 가지 못합니다. 자아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뭐든지 남탓을 해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합리화. 난 잘하고 있다.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매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면 거울은 있잖아요. 거울 보면서 저는요. 항상 중환아 오늘도 부었네. 부었지만 그래도 너 괜찮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요. 저는 집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하면서 또 이제 또 우리 남성들의 흔한 착각 중에 하나 뭐죠? 샤워하고 난 다음에 거울을 봤을 때 되게 어 왔고 괜찮은데 미안해요. 네, 저는 그걸 해요. 매일 수십 분 할 겁니다. 미처 보이십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자아존중감? 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렵게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무슨 자아존중감? 왜 딴 데서 찾으십니까? 첫 번째,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를 줘봐라. 이것이 바로 시작인 거. 그리고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떤 사항이 왔을 때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순간에 대한 순간사항이 왔죠. 보통 이것은 이성의 사고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순간의 상황은요. 이성이 아닌 뭐죠? 감성이에요. 내 감정이잖아요. 욱 하는 거 감성이잖아요. 이성은 아니잖아요. 어, 화내야죠? 욱!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를 좋아하는 그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이 뭐였죠? 결국은 나중에 순간사항이 왔을 때 바로 이것이 감성으로 드러난다. 이 감성의 어떤 감성?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좋은 감성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쉽게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여기까지 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 2021년도 수험생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이었습니다.